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빨라요 다시 들으십시오. 빨라요 22번 사전을 찾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전을 찾아요. 23번 절단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절단기입니다. 24번 약을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을 먹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5. 정답은 3번입니다. 5.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5. 정답은 3번입니다.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다시 들으십시오. 1. 소를 길러요 2. 양을 길러요 3. 닭을 길러요 4. 돼지를 길러요 26번 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2.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3.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4.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장입니다 2. 학교입니다 3. 은행입니다 4. 슈퍼마켓입니다 4. 슈퍼마켓입니다 4.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공장입니다 2. 학교입니다 3. 은행입니다 4. 슈퍼마켓입니다 28번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 답입니다 1. 답입니다 1. 답입니다 2. 십니다 3. 짭니다 4.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 답입니다 1. 답입니다 1. 답입니다 2. 십니다 3. 짭니다 3. 짭니다 4. 씁니다 4. 씁니다 29번 이곳은 어때요? 1. 법입니다 3. 짭니다 4. 뱀지만 4번 5. 문이 6. 주님 5. 주님 6. 겨듬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안경 못 보셨어요? 1번. 안경을 쓰면 돼요. 2번. 그 영화는 못 봤어요. 3번. 저기 탁자 위에 있어요. 4번. 탁자를 여기에 놓으세요. 31번.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1번. 한 30분쯤 걸려요. 2번. 여기서 기다릴게요. 3번. 모두 3,000원입니다. 4번. 회사까지 걸어서 가요. 32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1번. 두 시간 공부해요. 2번. 학교에서 공부해요. 3번. 일주일에 두 번 가요. 4번.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1번. 두 시간 공부해요. 2번. 학교에서 공부해요. 3번. 일주일에 두 번 가요. 4번. 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3번. 일주일에 두 번 가요. 전에도 무게를 달아 봤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1번. 920g입니다. 2번. 지금 줄자가 없습니다. 3번. 3m 20cm입니다. 4번. 전에도 무게를 달아 봤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주사도 맞아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사도 맞아야 해요. 주사도 맞아야 해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35번. 죄송합니다. 손님. 음식물을 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손님. 음식물을 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37번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미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김치찌개를 안 좋아해요. 불고기를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김치찌개를 안 좋아해요. 불고기를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39번 39번 한국은 겨울이 너무 추워요. 수피카시 고향은 어때요? 겨울이 있지만 별로 춥지 않아요. 대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요? 한국은 춥고 눈도 내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은 겨울이 너무 추워요. 수피카시 고향은 어때요? 겨울이 있지만 별로 춥지 않아요. 대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요? 한국은 춥고 눈도 내려요. 40번 오늘 회식에 갈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오늘 못 가게 됐어요. 그래요? 모니카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식에 갈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오늘 못 가게 됐어요. 그래요? 모니카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Shamu과 함께!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Grey가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